헌법 제 48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 48조 국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이게 헌법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 지금 누구예요? 민주당의 문의상 의원이죠. 그 다음에 부의장은 자한당의 이주영 의원하고 바른미래당의 주승영 의원이에요. 그렇게 그분들이 다 헌법상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부의장 2인도 헌법상 의장 부의장이 선출과 사인 국회법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라고 규정됐어요. 무기명 투표로 정적수 중요하죠. 제적 의원 과반수 득표. 뭐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게 아니라 제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이 사임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의법 19조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선출과 사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봤고 그 다음에 부의장 제가 아까 두 명 그 자한당 바른미래당 의원들 이름까지 말씀드렸죠. 부의장 2인이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부의장을 3인으로 늘리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자 요것도 주의 깊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의장의 표결 참가 여부 특히 본회의 의견에서 참가할 수 있어요. 표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은 없어요. 왜냐? 헌법 제49조에 있다 보실 텐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이 그러니까 캐스팅보트권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직무대리 및 직무대행인데 특히 중요한 게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3번이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대리 또는 직무대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고로 의장이 지정을 하는데 지정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소속 우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그럼 아까 이주영 의원하고 주승영 의원 중에 누구? 이주영 의원이 되겠죠? 그래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 그 다음에 지정할 수 없을 때는 소속 우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우원 부의장 현재는 자한당의 이주영 의원 그 다음에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도록 국회법 13조에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문들을 적시해 줬으니까 이것들을 토대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의장이 당적 보유 의장으로부터 당선된 다음 날로부터는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국회법 20조에 이익 그런데 국회부의장은 자 비교 표시했죠? 국회부의장은 해당되지 않아서 당적을 보유할 수 있어요. 예외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 충천을 받으려는 경우 공천 받기 위해서는 임기 만료 세 달 전쯤에는 당적을 가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이런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회법 그니까 헌법 48조 이하 이쪽에서도 이제 국회법 조항이 부서 법률 그니까 헌법 48조와 관련된 국회법 부서 법률을 제가 이제 실현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국회법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강약 조절할 때도 항상 기출문제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인 그러니까 두 번 이상 출제된 기출문제 거의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만 출제됐더라도 자기가 치르는 시험이라면 다 풀어보신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밑줄을 다 쳐들었으니까 밑줄 위주로 그 다음에 그 밑줄에 기출문제가 없는 것은 최근 기출이 아니라 이전에 기출됐던 어떤 문제들이니까 그 밑줄도 밑줄 위주로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헌법 제 48조 같이 살펴봤습니다.